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대, 30대에 필요한 고사성어, 호시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겁을 상실했다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입니다. 20대, 30대의 장점이라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를 하다보면 겁을 상실하고 기고만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좋게 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40, 50대 사람들을 갓장켜보고 우습게 보는 경향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만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방을 노리다가 궁지에 몰려서 한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시우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젊을 때 잘나가는 경우는 폐망의 지름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버릇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짜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잘 안되거나 일이 또 잘돼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조금씩 넘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받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돈은 50대 이후에 버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합니다. 20, 30대에 성공하고 50 넘어서 초라해진 사람들을 많이 법니다. 버릇없이 행동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서 자신의 성향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손톱, 발톱 감추고 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예전에 하던 버릇, 본색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질려버리게 하고 상대방이 도망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에 나왔지만 물이 두렵습니다. 수영을 못하냐고요? 아닙니다. 수영은 7살 때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바다와 물을 알면 알수록 물을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최종적으로 강화도에서 했습니다. 관광지지요. 군사지역이기도 합니다. 강화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지요. 해병대 출신 중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죽는 경우를 제가 여러 봤습니다. 다 수영을 어느 정도 하고요. 특징이 있다면 20대라는 거죠. 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안 좋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보면서 항상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시 우보 하는 자세죠. 제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호핑 투어 가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도 그렇습니다. 저체온, 힘 빠지고 지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잘 안되겠지만 항상 신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쌓았다가 40, 50대에는 노련해집니다. 그 노련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성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겁을 상실한 것 자체가 애송이라는 반증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20, 30대 중에 입만 나불거리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나 임원이거나 최종 결정자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성의 순간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50대 이후가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0, 30대의 피로한 고사성어 호시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같이 보고 소같이 걷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냉철하게 세상을 보고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죠. 겁을 상실했다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소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겁나니 그러면서 충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히 조심하십시오. 결정은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 점만 잘 알고 행동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